네, 토템을 한 번 해보자 토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토템 포취 토템을 몰라? 박주영을 모른단 말이야? 이런 월드컵에 관심 없는 녀석들 일다봉의 전설을 모른단 말인가 월드컵을 안 봤구만? 박주영을 모르다니 팀에게 아무것도 팀에 도움은 안 되지만 자기가 직접 어.. 하는 건 없어 활약은 못하는데 그냥 짱 박혀있을때 이제 아무 짓도 안할때 팀에게 버프를 주는 무언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포취는 그런 녀석이지 포취가 세 번 울면은 팀이 이길거야 라고 팀에게 버프를 주지만 정작 포취는 세 번 울지를 모네요 그래서 토템이라는 겁니다 울면은 이겨 근데 울지를 모네 활약을 모네요 포취는 3번 울면 팀이 이겨 아니 못 울어서 그렇지 이거 토템입니다 이게 토템입니다 칙 칙 불만 진네 토텐...버프!!! 에뻥!!! 아하... 3번 울게 해줘 버프!! 아하!3번 울고싶어 3번 울게 해줘!!! 한 번 더 남았다 어 씨 근데 장전해야겠다 결국 이번에는 3번 못 울었습니다 2번 울었어요 아! 이 자주포에 미치는데 나만 쏘고 있어 여러분들 자주포에 법칙이 있어요 자주포가 한 번 쏜 애는 두 번 다시 안 쏴 요기 쓰면 안전해 난 요기에 자주포가 쐈으니까 이제 자주포는 두 번 다시 안 쏘겠지? 헤헤 헤헤 어 전개가 아직 안 끝났네 뭔가 맞은거 같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착각하신거에요 어어우 토템 토템 한 번 아잇 두 번 야 한 번만 돌면 팀이 이긴다 오오오오 한 번만 더 울자 그럼 팀이 이길 수 있어 아직 장전 안했듯 좋아좋아좋아 왠지 토템이 이길 것 같아 한 번만 더 울자 아아 못 울겠다 장전 기지 필요없어요 테스업인데 뭐 지면 지는거지 관심없어 테스업인데 뭐 나는 세 번 울러 갈거야 뒤치기 하러 가야지 전 뒤치기로 하겠습니다 피크 파이 포 쓰리 투 원 파이어 파이 포 쓰리 투 원 파이어 파이 포 쓰리 투 원 아아 세 번 좀 울려 해줘 이 개자식들아 또 두 번 울었어 아아 이 애인병 1초 2초 주퍼록스 아 그렇지 1초 2초 주퍼록스 따 왜 안쏘냐 주퍼를 막으려고 했는데 아 얘 왜 시간차 공격을 하지? 아니 왜 2초마다 안쏘 왜 3초마다 쏘지 쟤는? 아이 실력이 호구야 아이 2초마다 쏠 줄 알고 틀었는데 아 짜증나